동영상이야. 이거는 이 케이크 누구 줄 거예요? 까빠줘. 까빠줄 거예요. 까빠줄 거예요. 내가 이걸 까끄까끄까라고 할 건데요. 네. 쌓뚱쌓뚱 잘라서 먹을 거예요. 네. 까끄까끄을 먹어가지고. 네. 딸기가 참 많죠? 어떻게 먹을까요? 어떻게 먹죠? 딸기 쌀 때 안 힘들었나요? 네. 네. 주연이네 딸 이거 케이크 누구 줄 거예요? 아빠한테 엄마한테 줄 거예요. 아빠랑 엄마랑 줄 거예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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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무슨 모양이에요? 이거요? 네. 좀 자동차 모양인데요. 오 자동차 모양이군요. 차가 날아갈 거 있고요. 차가 날아가요? 그 애가 캠핑 갈 거고요. 캠핑카고 막. 네. 캠핑카고 막. 캠핑카고 막. 캠핑카고 막. 캠핑카고 막. 캠핑카고 막. 딸기친구들이 타고 있어요. 딸기친구들이 타고 있어요? 동글배 있고. 캠핑카고. 꽁통배에요? 타려고. 이렇게 하고. 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? 난 거부지께 할 건데요? 네. 멋있게 해주세요. 이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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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가 올라간다. 자. 자. 이제 이 케이크 먹을까요? 네. 네. 빨리 먹어. 빨리 먹어 볼까요? 우리. 케이크를. 손 씻고 오세요. 손 씻고. 칼로. 네. 손 씻고 오세요. 출발. 출발. 싹둑싹둑 썰어질까? 안 썰어질까? 안 썰어지는 것 같아요. 그럼 우리 포크로 떼 먹을까? 이걸 잡아야죠 이렇게. 잡고 잘라야죠. 케이크 나오고 있습니다. 케이크 나오고 있습니다. 케이크 나오고 있습니다. 오. 잘 안돼요 주연이는? 네. 그럼 잠깐만요. 오빠 먼저 썰고요. 우와. 오빠가 케이크를 잘랐습니다. 자르니까 더 이쁜 것 같아. 안에 좀 봐. 이야. 안에 진짜 딸기가 엄청 많아. 여기 딸기가 꽁꽁이니까요. 꽁꽁 숨어있네요. 이제 딸기 친구들이 타고 있네요. 네. 오케이. 자 주연이도 잘라볼까요? 내가 깔려줄까? 오빠가 도와줘도 되나요? 이깍깍. 이현이 접시를 자꾸 잘라야돼. 으깡꽁꽁. 우와. 다 먹은거야. 오. 주연이도 안에 케이크 안에 딸기가 나왔어요. 야호. 성공입니다. 딸기 케이크입니다. 우와. 퍼크 가지고 올게요. 네. 다시. 네. 먹어봐야. 2006년 4월 3월 11일 오후 매일 х AND rural